자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. 자 이제 좀 가시는가 싶었더니 이 COVID-19에 대한 것이 아직도 좀 이제 뒤숭숭한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. 100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전부터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. 자 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100일을 전후해서 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호들갑스러운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해오고 또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은 아 100일이구나 하고 뭔가 좀 차분해지면서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나한테 남아있는 가용 공부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그리고서 본인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잘 돼 있는 것과 부족한 것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러한 변곡점의 시기로 삼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0일이다 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그다지 바람직하다 할 수 없겠죠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가 D-100일이래.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때쯤이면 이게 대체는 98일 D-98일 정도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. 자 여러분들 이 D-100일 정확한 말하자면 98일 아니 그것도 정확치 않습니다.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해보면 여러분들은 딱 3개월 남아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자 이 3개월이라고 한다면 뭐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능 성적이 완전 환골 탈퇴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놀라운 시간의 양이기도 합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이렇게 언론 대담을 하는 걸 보면 12월 3일에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자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뭔가 지연되거나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우려의 가능성이 담겨 있어서 뭐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도 정말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 입시 레이스를 완주해야 되는 그러한 선생의 입장에서 이 제발 진정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이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매우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수능 고사장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의 바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. 자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때가 98일 정도 D만에서 98일 정도일 텐데 왜 정확하게 딱 3개월 90일 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논거를 생각해 봅시다. 자 여러분들이 고3 현역으로서 수능을 난생 처음 치르는 거라고 한다면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. 하지만 자 N수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수능을 대체로 한 일주일 열흘 앞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적 상황 자 공통적으로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자 우리 달력을 띄워놓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. 11월 26일이 됐어요. 그러면 담담합니다. 야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실 수험 준비한다고 쌓아놓은 책 하면 여러분들 키만큼 될 수 있을 거고 전 과목을 다 해보면 그렇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학원의 과외의 인강에 지출한 내역 뭐 또 인강을 보면서 플레잉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게 되면 야 진짜 뭔가 많은 걸 한 것 같아요. 어 그런데 딱 보니까 어 벌써 일주일이야. 일단은 담담한 마음으로 어 이 수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담담하긴 하는데 내가 왜 담담하지 하면서 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쭉 이 시점으로 가섭니다. 미래 여행을 시간 여행을 해서 점검을 해보면 오 당황스러워요. 헐 벌써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 하는 이런 느낌 분명히 들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염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짓눌렀었던 불안감 그러다가 잠시 뭔가 시험을 봤는데 뭐 혹은 9월 평가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일희일비하다가 어 그리고서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짓눌렀었던 그러한 불안과 초조 그러한 것이 이제 염려의 형태로 자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될 거고요. 그리고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 이제 불안감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.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불안감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또 뭔가 악담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. 다 수험생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겪는 나 또한 수험생활을 아주 오래 전이지만 겪었던 사람으로서 같은 느낌 수험생들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통 분모를 추출한 거니까요. 자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초조해집니다. 아 이 뭐 다 비슷하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다 뭐 앵자이어리 해서 비슷한 개미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우리말 워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딱 느낌이 올 수 있을 겁니다. 뭔가 지금까지 중요한 뭔가를 겪어봤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시각각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 변화에 증폭되는 상황이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. 자 그러다가 이제 걱정 또 합니다. 야 이거 이제 온갖 걱정이 다 닥쳐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한 이틀 앞두고서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. 뭐 예민함이야 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 수험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금년 내내 그런 예민함 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예민함 영어로 표현하자면 hyper sensitivity 아주 극도의 초예민함으로 여러분들의 집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왔었던 그게 이제 혹시라도 건드리면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다 누구든 관계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소집일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내일이 시험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건 정확하게 3개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카운트 다운로 내려가면서 실제 지금 내가 남아있는 가용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한 계산부터 철저하게 해봐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이제 COVID-19이 다시 재유행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것까지 넘어가게 되면 고3 현역이라 할지라도 또 역시 학사 일정에 약간의 변화가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변수까지 감안을 해서 내가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자 이거를 꼭 계산해 넣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똑바로 아는 겁니다. 자 이거를 우리가 메타컥니션이라는 말 수업하는 것 같은데 수업은 아니고요. 자 이걸 초인지라고 하는데 교육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.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바로 메타컥니션 초인지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초인지에 대한 그런 상황 초인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점검과 확인일 뿐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초인지를 발휘를 해서 제대로 밀도 높은 공부를 해나간다 한다면 3개월이라는 시간 지금까지 보내왔었던 3년 가까운 시간보다 훨씬 더 알차게 그리고 훨씬 더 점수를 높이고 등급을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. 단 거기에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. 자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구체적 지침이 이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시점 지금 만약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6월 평권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. 다시 들여다보세요. 내가 지금 비단 영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.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고 이게 정말 내가 잘 돼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스스로에 대한 자가 진단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.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가 진단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평권이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걸 다시 보게 되거나 아니면 그제서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6월과 9월 이 두 개의 평권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정확한 진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알겠죠?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타코가니션을 가지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. 동의하죠?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호는 심플합니다. 말 그대로 simple is the best가 될 텐데 자 지금 뭔가 복잡하게 어 정말 내가 부족한 것에 비해 할 게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어휘가 약해? 어휘는 누구나 자작합니다. 대한민국 수험생 가운데 아 나 어휘력 빵빵해 난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. 없습니다. 말도 안 돼요. 영어 선생들조차도 어휘력에 뭐 100% 넘치는 자신감 갖기 쉽지 않습니다. 자 어법이 약해요? 혹은 뭐 구문 해석에 딸려? 혹은 EBS 독해 적용이 잘 안 돼? 자 이런 것들 이러한 키워드들 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딱 보면 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답이 나올 겁니다. 내가 여러분들한테 TCC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교제와 강의에 대한 뭐 직접적인 홍보 이런 거 할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. 대개 여러분들이 모아지는 문제점의 키워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이미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알맞게 잘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것이 가능한 시간 나의 수능 성적이 원점수의 폭발적 점수 향상과 등급에 있어서 정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양의 시간 양이라는 거 물리적인 양으로 보더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질높은 화학적인 그러한 최선의 공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야 내가 정말 3개월 전에 그때 나의 메타 카그니션을 통해 정말 부족한 것 딱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지난 내가 고딩 3년보다 아니 N수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난 또 N년보다 훨씬 더 초고밀도의 학습 이후 가장 효율적인 내 인생 공부였구나 하고 추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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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